쉬게는 알 수 없지만 면둘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나라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놀러와 너 뭐했어 너 요새 노래 왜 안해 노래해야 될 거 아니야 가수가 정산해주고 표만 들고 업체 리스트 뽑고 오타책 하려고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강소라의 이상령 월드카 정석고씨 김대명씨 애교 어필 한번 봐도 돼요? 귀여워 귀여워 애교 한번 봐도 돼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015년 새해는 더할 나위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예스 아 예스 우승 저희 러시